한동대학교 수시 중에서 아주 특별한 전형입니다. 대한학교 전형입니다. 다른 여타의 대학에서 볼 수 없는 전형입니다. 대한학교 전형 한동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학교에서 그와 같은 수험생들에게 배려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전형입니다. 주로 글로벌 대한학교 또 해외 국제화 관련된 대한학교 학생들이 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바 관련해서 서류 준비,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대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 영상을 준비했고 저는 샘 홍원장입니다. 한동대 수시 대한학교 전형 그럼 구체적으로 분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한동대의 표입니다. 전형 명칭이 일부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해서 대한학교 전형이 있었는데 최근에 학생부 교과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명실공이 학생부 종합 대안학교로서 대한학교 전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절대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정성적 종합평가라는 학생부 종합 수시 전형의 취지에 맞는 전형으로 확정이 되었고 정원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이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정원 변화를 보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봤더니 다름 아닌 대한학교 전형은 75명이고 예년 모집 인원에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학교 전형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주된 전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임팩트 전형으로 해서 많이 뽑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많이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대한학교 전형인 만큼 여러분들이 소수로서 여태까지 마이너러티로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한동대만큼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결코 단순한 소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중심되는 전형 중에 하나가 대한학교 전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다소 역시 자격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대한학기 2개 이상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였는데 원서 마감일 기준에서 이제는 졸업일 기준 또는 졸업예정일 즉 대한학교를 졸업하는 그 기준으로 대한학교 2개 이상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입니다. 일단은 국내 대한학교 졸업자여야 됩니다. 여기서 대한학교는 인가든 비인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의 대한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국내 대한학교여야 되고 그것이 인가든 비인가든 관계없어요. 졸업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대한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정식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대한학교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은 대한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졸업일 기준으로 해서 2개 학기 이상 대안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기준이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졸업예정일 또는 졸업일 기준으로 밝혀졌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1단계 선발 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역시 200% 2배수를 모집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배수를 모집을 했는데 역시 대한학교 전형은 똑같이 1단계에서 서류 전형으로 2배수를 모집하고 따라서 1단계에 일단은 합격하게 되면 2배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서류 준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물론 1단계 2배수 합격한 다음에 면접에 충실해서 2단계까지 합격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2배수 기준으로 마지막 1배수를 추가 면접이 되어진다는 이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모집인원과 또 전형 관련해서 요약을 하면 75명을 대한학교 전형으로 모집하는 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1월 초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11월 중순에 있고 최종 합격자가 11월 말에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전보다는 다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으로 면접 비중이 2단계에서는 좌우되고 1단계 선발 비율이 250%가 아니라 대한학교 전형이기 때문에 200%입니다. 여기 주의하세요. 그래서 대한학교 전형은 200%, 2배수로 1단계 선발 인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예년 입시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학교는 금년도 2021학년서부터 75명인데 작년까지는 70명을 모집했습니다. 253명이 지원했어요. 3.61대 1입니다. 따라서 1차 기준으로 해서 2배수를 모집하면 2대 1 되니까 3.61대 1에서 2대 1을 뺀 1.6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부득이 서류 통과가 안 된 학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서류 통과 부분 끝에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 3.61대 1이었는데 2대 1 기준으로 해서 1차 서류 합격이라고 하면 1단계 서류 합격 기준은 3.61대 2가 되는 거죠. 즉 1.5대 1 정도입니다. 그래서 1.5대 1 정도가 1단계 서류 경쟁률이고 2단계 최종 합격 경쟁률은 2배수이기 때문에 2대 1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과 평균 등급에 대한 자료는 성적 체계가 다릅니다. 대안학교별로 그레이딩 시스템 성적 내는 체계가 다르고 또 검정고시를 보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단순 참고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한동대 인재상에 걸맞는 그와 같은 심성이나 자질, 능력, 잠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해서 대한학교 학생 전형입니다. 대한학교 전형은 주요사항 인가든 비인가든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인가, 비인가, 대한학교 졸업자로서 대한학교를 다녔던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한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그 졸업자 기준으로 해서 몇 학기를 다녔느냐. 두 개 학기 이상을 다니고 그 생활기록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개 학기 이상의 그 기준은 원서 접수 시점이 아니라 그 학생의 졸업 시점 또는 졸업 예정 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인가, 대한학교는 대신 검정고시가 필수고요. 그리고 일반고는 지원할 수 없죠. 특목고도 외국고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반고라든지 특목고는 여러분들 지임팩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든지 외국고 학생들은 해외고 수시전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특성화고 중에서 대한학교만 지원 가능한 것이 대한학교 전형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모집인원입니다. 모집인원, 대한학교로 몇 명을 모집하느냐. 대한학교만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75명이라고 얘기했고 학과는 관계없습니다. 입문사회계열, 이공계열, IT융합 관계없이 무학과 개념 전부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2학년 때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과 개념 없이 75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한동대를 꼭 가야 되겠고 대한학교 전형 말고 다른 전형도 가능하냐 부분입니다. 대한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일과 겹치지 않으면 다른 고아 같은 전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격이 여러분들 대한학교 기준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면 물론 검정고시 봐서 다른 전형의 면접일만 다르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한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대한학교 전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입시 일정입니다. 9월 초에 여러분들 준비를 철저하게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9월 말에 원서 접습니다. 보통 9월 초에 예전에 원서 접수했는데 코로나로 지연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다소 며칠, 하루 이틀 정도 더 여유가 주죠. 온라인 이후로 서류 제출했고 1단계 발표, 대한학교 전형은 11월 6일에 주고 2단계 면접, 대한학교는 11월 14일 11월 초에 1차 합격 발표 11월 중순에 면접고사, 11월 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대한학교 전형 75명 그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자격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국내 대한학교 졸업자로서 이렇게 자격이 돼 있는데 국내 대한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졸업자를 말하고 두 개 학기의 기준이라든지 학기 인정 범위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해야 되고 불명확한 학생은 반드시 한동대 입학처랑 상의를 해서 여러분의 자격을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1단계 2배수로 서류 100% 기준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면접 30% 그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고 종합적 서류평가 2단계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라든지 그리고 서류 대비 부분 것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해줬던 지임팩트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해외고 수시 전형, 해외 성교사 전형 이와 같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면접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참고하면 충분히 대안학교 전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출 서류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인데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비인과 대안학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역시 제출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할 수 있는 고와 같은 서류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증빙자료 또 학력증빙자료를 해야 되는 부분 것은 여러분들의 기타 서류 제출에서 핵심적인 것이 되고 이와 같은 부분 것은 여러분들에게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 검토를 통해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서 싸이미에서는 자기소개서 과정, 면접 과정도 준비되어져 있고 특히 여러분의 서류 검토를 통해서 철저하게 학력 관련되는 것도 활동 관련되는 부분 것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의 피드백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된 한동대 대안학교 서류 제출 부분 것을 추출해낸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컨설팅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이미 자소수와 면접에 대한 예비 대비를 할 수 있는 고와 같은 과정도 됩니다. 1차 자소서 잘 제대로 제출을 해주고 또 서류 제출되면 2차 면접 부분인데 면접은 오프라인 모의 면접 방식으로 학원에 와서 연습을 해주면 좋겠지만 한동대는 온라인으로 2021학년도는 전 면접을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바 온라인 부분 것으로 면접 연습도 또한 해야 되겠습니다. 피드백을 받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 자소서나 면접 부분과 신청을 하면 이와 같은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체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컨설팅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면접 특히 서류 준비하는 과정도 원격 화상교육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면접 대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한동대는 면접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스카이프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싸이미에서는 미리 교육시켜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동대 대안학교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한동대 과정에 있어서는 특례를 담당하는 리턴 인포팀도 있지만 글로벌 대안학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비인가 대안학교든 인가 대안학교든 글로벌 대안학교 즉 국제대안학교 한국에 있는 국제대안학교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출신들이 여러분이 과감히 한동대에 지원해서 대안학교 과정으로 당당한 미래 한동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